제가 스님 법문 듣고 공부하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자꾸 무언가에 들러붙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그 마음의 그 속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에는 부쩍 많이 느껴졌어요. 요즘에는 주로 어디에 마음이 들러붙어요? 아까 스님께서 차담 시간에 감각적 욕망이나 이런 거에 그런 거를 경험을 할 때도 경험을 하되 거기에 끌려가서 집착이 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중독성이 있는 그런 거에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 같은 거 그런 거에도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면서 마음이 그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들러붙기 굉장히 쉬운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대상이 그런 경계처럼 들어오면 되게 마음이 자꾸 들러붙으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심해서 저는 그게 특히나 더 심한 경향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이렇게 생활 속에서 끌려가지 않고 마음 챙김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 없을든지 비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자꾸 끌려가고 어딘가에 들러붙으려고 하고 뭘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고 그게 수행의 근간이 돼요. 네. 제가.. 네. 그리고 수행을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놔둬도 자기 업에 따라서 이것저것에 가서 달라붙고 거기 집착하고 하는 성질을 가진 이 마음을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때 끌고 와서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 챙김이고 그게 수행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만 두면 예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예쁜 것에 자꾸 팔려서 이것 봤다 저것 봤다 막 그러고 네. 또 몸의 어떤 쾌락의 느낌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그런 걸 추구하고 계속 그렇게 쾌락에 끌려가다가 나중에 지쳐서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좌절감,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을 계속 구하고 그것을 찾는 마음 이게 있으면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안 여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 완전한 행복, 평안, 고요함 이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을 끊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결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 마음이 이뤄놓은구나 하고 분명히 알아차려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제어할 의지를 분명히 일으켜야 돼. 그래서 그게 단호하면 사실은 단칼에 뭘 끊어버리듯이 딱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단호하지 못하니까 너무 그렇게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잘 지켜보면서 그렇다는 걸 더 잘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마음을 자꾸 끌고 와서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수행법, 내가 수행 집중해야 될 거기에다가 몰입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해가다 보면 이 마음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인가에 완전히 몰두할 때 그때 아까 말했듯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란 심지어는 감각적인 즐거움조차도 그 대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에 딱 몰두하게 될 때 다른 것을 이제 막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거기 딱 마음이 일치하게 될 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감각적인 쾌락을 찾아서 막 이렇게 배워야 된 마음이 수행에 예컨대 이제 화두에 몰두해 가지고 딱 거기 마음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없어지고 여기에 딱 머물거나 일치하게 될 때 이때 비로소 진짜 즐거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에서 유발된 즐거움이 아니고 원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세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걸 찾다가 막 지치거나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 편안함이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차츰차츰 깨닫게 될 때까지 이 맛을 알아서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여기저기로 뭘 찾아 헤매는 게 아니고 여기로 돌아올 수 있게 저절로 또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게 이걸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배회하던 마음을 진짜 수행의 대상으로 딱 끌고 오는 것을 심이라고 해요. 옛날 인도의 빨리어 불교 개념으로는 위타카라고 해요. 위타카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던 뭘 찾아 헤매던 마음을 갖다가 여기로 찾아오는 것. 마음 집중의 대상. 수행의 대상에 딱 끌고 오는 것. 이걸 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챙김의 기본이에요. 처음의 기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쭉 유지해야 돼. 이것이 딴 데로 가지 않게 잘 살펴봐야 돼. 이걸 사하라고 해요. 아까 심은 찾을 심자고 이 사자는 살필 사자예요. 이걸 잘 지켜가야 된다고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화두를 들기로 했으면은 어디로 막 딴 데로 찾아 헤매던 마음을 얼음 끌고 와가지고 화두에 딱 끌고 와서 이것을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지키는 것. 그런데 화두에는 예를 들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뭘 듣고 있고 생각도 하고 있고 하는 주인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다 집중을 한다면 이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심이 돼.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의심하는 것. 이걸 알려고, 보려고,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사가 돼요. 그러니까 심사를 따로 구분해서 그걸 막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마음을 딴 데로 막 헤매던 것에서 얼른 잡아와가지고 화두로만 챙기면 된단 말이에요. 화두만 들면 돼. 그럼 이 속에 심사가 다 갖추어지고 이 심사가 뚜렷하게 드러나면 이제 더 이상 딴 데로 헤매던 그 마음의 습관, 경향 이런 것이 없어지면 이게 초선이라요. 초선이 아주 그 첫 번째 그동안 막 요리를 방어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마음이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 만족할 때 얻는 그 만족감을 쫙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사가 분명해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만 더 가면서 이 심사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제 억지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력이 없어져버리면 그때 기쁨이 일어난다고. 노력은 사실은 막 애를 쓰는 거 힘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정말 편안하게 그냥 그 자체에 있는 마음의 즐거움, 이것이 그냥 막 심신에 넘치게 된다고. 이게 이선이에요. 이선의 PT라고 하는 그런 행복감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감각적인 그런 케락하고 성질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굉장히 격정적이고 막 나를 뒤흔들고 아주 감동적인 그런 것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이고 완전히 만족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 막 타오르는 느낌이고 최한 느낌이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내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탐닉하는 마음이 아직 있으니까. 그게 없어져버려야 이제 진짜 편안하고 행복한 완전히 만족한 마음이 나타난다고. 그 완전히 만족한 마음. 더할 나위 없다. 이제 여한이 없다 하는 그런 행복감. 이런 게 느껴지면 이게 삼선이라고. 그 삼선의 행복감은 숙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화두 들고 수행을 할 때는 선정을 탐하거나 선정에서 오는 PT나 숙화 이런 것을 막 추구하거나 하는 마음이 있으면 화두에 몰입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탐심이나 집착이 있으면 절대 화두가 순수하게 들어가질 못한다. 이런 게 없어야 돼. 아예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그냥 화두만 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빠른 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 번째 행복감, 숙화에 대한 집착도 없어져버리면 정말 깨끗한 자기 본래 마음이 드러난다고. 아주 지혜롭고 아주 자비롭고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원래의 마음. 다른 것이 대상적인 것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그리고 대상과 내 주관 이것이 하나가 되는 주객이 따로 없는 그런 본래의 마음의 명징성 이것이 드러난다고. 이것이 네 번째 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초선, 2선, 3선, 4선의 네 가지 선정은 색계 선정이에요. 그리고 이 색계 선정을 지나버리면 또 무색계 선정이 네 가지가 있다고.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들은 다 이제 존재계를 이 공간으로 느끼는 그리고 공간 안에 이것저것이 있는 나와 또 대상 세계가 있는 것으로 느끼는 이런 세계가 색계 세계고 그걸 넘어서버려서 이제 그냥 이것과 저것이 따로 없이 그냥 빈 공간만 있는 세계로 느껴지는 것이 공무변처정이고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이 공간을 보고 있는 주관과 이 공간이 대상으로 따로 있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면 주객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식무변처고 자기의식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이 의식에도 이제 나라는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의식이라는 대상적인 약간 느낌이 그 의식에 있다고 이것이 없어져버리면 이제 무소유처정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것조차 다 없어져버리면 그야말로 아무런 기멸이 없는 그런 경계만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 비상, 비비상처정인데 이것이 열반은 아니에요. 그 속에 여전히 기멸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사라지는 걸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안 보이니까 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나타날 소지는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걸 비비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선정 이것이 이제 무색개의 선정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선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주객이 나누어진 이 주관과 대상세계가 따로 있는 이 세 개가 아니고 그러나 이 화두 들고 가는 선정은 사선에 이르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또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가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오직 그냥 깨달음을 지향한다. 이 선정의 단계를 다 거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깨달음은 이 불도수행의 깨달음은 다 그런 선정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선정에서 나오면서 이 대상세계를 우리가 보듯이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다 이룬다. 그러니까 화두 드는 사람은 그런 선정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고 또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선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나 도취된 행복감이나 편안함이나 뭐 이런 것조차 구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야 장애가 없어요. 부처님께 어떤 나라의 대신인 제자가 와가지고 보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절에서 수행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편안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 초선부터 사선의 즐거움까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사람이 그럼 부처님은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느냐고 또 여쭤봤거든요. 부처님이 여래는 무역의 즐거움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을 이옥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욕망이지만 천정의 즐거움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대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즐거움 말고 마음에서 그냥 일어난 즐거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에서 완전히 떠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이 즐거움, 쾌락, 기쁨 이런 것에 탐착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온 즐거움은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든 안 오든 지나갔든 아직 안 지나갔든 전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대로인 아주 깨끗한 본래의 자기 마음 이것뿐이죠. 그 마음이야말로 영원하고 그렇게 즐거움은 왔다 가는 거지만 이것은 오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즐거움, 무욕의 즐거움, 이걸 나도 얻어야겠다. 그걸 향해서 가는 길에 선정의 즐거움이든 이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이든 그걸 추구하고 탐하는 것은 장애가 될 뿐이다. 이걸 알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수승한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다는 것만 믿고 가면 돼. 저도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런 걸 놓을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사탕 계속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해도 그 단맛에 취해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하잖아요. 안 주면 막 울고불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사탕만 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 사탕을 언제 벗어나게 돼요? 사탕보다 더 좋은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사탕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되고 또 이제 줘도 안 먹게 된다고. 수행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즐거움을 일부러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 즐거움을 이유로 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추구하지 않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맛보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렇게 그걸 알아야 이제 그 전에 사탕에 집착하던 내가 이제 사탕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듯이 그렇게 되니까 다 우리 마음이 본래 그런 즐거움 속에 있고 이미 다 거기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따로 어떤 계기로 뭘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요. 안 그래도 돼.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일부러 거부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밥도 먹어야 살고 또 애도 나아야 이 세상에 그래도 이 문명이 유지되어 나가고 또 후손들도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도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끊어야 된다. 나는 그런 욕망을 절대 추구하지 않으리라. 너무 이렇게 막 길을 쓰고 그런 욕망을 억누르고 거기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더 큰 즐거움 그리고 조건 없이 안에 그냥 있는 즐거움 이걸 향해서 기쁘게 나아가기만 하면 다른 건 저절로 탐하지 않게 된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막 좋은 꼴 안 좋은 꼴 다 보고 이렇게 더운 날 모여가지고 다 물려가면서 이렇게 떠들고 이런 즐거움으로 살까요? 제가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이상은 모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함해서 몰랐던 영화 Dame 2 fire game 2 4 5 5 6 9 10 11